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나는 범어교회입니다. 이번 주 묵상은 1주차 예배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죄에 눈을 뜨자 가장 먼저 예배에 관심을 보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인생, 진짜 깨어진 인생은 예배부터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3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3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3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균형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에게 균형잡힌 신앙생활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건강하고 올바른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내 신앙을 바른 궤도 위로 정위치시켜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정돈하게 만드는 지상 최고의 길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건강하고 올바른 예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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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고 올바른